그냥 플레이어와 스타플레이언 달라요 스타플레이어 고춘이 큰 경기에 강하다 오늘을 위해서! 오늘만 기다렸다! 미션 거치면 죄송해요 내꺼! 야! 내꺼! 야! 야! 으아아악! 게리형입니다 방송 진행하기에 앞서서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게리형 유튜브 25만명 달성했고요 올해 목표가 20만명이었는데 무려 5만명이나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 하던대로 이 느낌 그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게리형 오늘 25만 이벤트 미션으로 킬 1당 25,000원 1-10,000원 형님 1-10,000원이요? 마이너스 만원 아니고? 마이너스 5,000원 퀵퀵 잘못 넘겨 됐죠?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거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될뻔 했잖아 그냥 근데 아 나 킬 1판당 평균 4킬 4킬 0킬 4킬 다른 방이 있죠 케인 세로 현솔은 킬 당 25,000원 걸잖아? 진짜 25만원 또 껴요 하지만 게리형 평균 킬 4킬 대충 한 10만원 정도? 안전하게 놓을 수 있어요 안전 놀이터 자 저기서 여러분들 잘못된 점 게리형 보니까 평균 3킬이다 게리형은 노리고 있었죠 2만을 위해서 왜 게리형은 킬이 평균 3,4킬일까? 바로 어? 저 녀석 킬 잘 못하는데? 야 이거 킬 미션 걸어봤자? 해봤자 3,4킬이야 오늘을 위해서 오늘 2, day 빅픽쳐 오늘을 위해서 오늘만 기다렸다 이거 승리시역 사나이 고춘이 페벳이 받지 않습니다 오니? 여러분들 이번 판은 채팅 안 볼게요 큰 판이에요 이번 판은 자나께 못 들어오다가 조금 집중 좀 해볼게요 내가 지금 야공이한테 10만원 새로한테 10만원 뜯겼거든요? 그거 복구하려면 8킬 8킬만 할게요 미션 거치면 죄송해요 진신모드 갈게 진신모드 블라디가 얼마나 만만하면 루비수 좀 들고 오냐고요? 니 같으면 안 들고 오겠냐? 오르는데?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어어 잘못 어어 비용신 아 이거 좀 큰데? 정신차려 고춘이 그렇지 데미지 어어 블라디야 너 죽는다 블라디야 너 죽어 지금 오 아 그만 죽어봐 그만 죽어봐 오늘을 위해서 오늘만 기다렸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능력자가 필요하니까 아 쓰임아 첫판이라 클릭이 안됐어요 클릭이 첫판이라 클릭이 안됐어요 여러분들 25,000원 아아 첫판이라 클릭이 안됐어 클릭이 소리 안풀려가지고 아아아아 아 25,000원인데 아 이 스킬 아 이 스킬 진짜 아 이 스킬 진짜 스노우볼 5 줬다 이거 이 스킬 아니 침착해 침착해 너 지금 미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해 좀만 천천히 하자 야 5천원을 주고 2만 5천원을 품는 아까 제가 왜 죽은 줄 알아요?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했어요 와 오른 개못한다 그래서 막 들어왔죠? 어림도 없지 2만 5천원을 받고 5천원 뺀 거면 2만원 이득이죠 그래 여기서 승부수 바로 광해검 왜? 솔킬 따야 돼 바로 그냥 공템 8킬 만 하자 8킬 만 고춘희 맹혈한 남자 와 우리 올라프 형씨 너무 잘해 야 정글 3렙차 이겼다 허리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나면 킬 많이 못하거든요 야 원대 CS 왜 이래 30개 차이나? 뭐야? 야 빨리 끝나면 안 돼 야 왜 아니 빨리 끌면 안 야 빨리 빨리 끌 빨리 오니? 왜 이런 판에 왜 난 이럴 때 팀을 좋은 거야 카메라 게임 안 하는 거 아니지 그치 잠깐 뭐 사고 있는 거지 왜 안 보이지 오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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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5분 남았어 아직 5분 남았어 와 존나 하자리 우리 바텀 25,000원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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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 이거 균형의 수호자 상대방이 방금 희망 가졌어 블라디 커가지고 오니? 카메라 돌아와 아 움직이 움직이 우리 카메라 움직이다 끝까지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마 이스포츠 정신 보여줘 카메라 잠깐만 개못해 개못해 벌써 3킬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발똥에 불똥 떨어지셨는데요 벌써 3킬이네요 충전을 많이 해오셨는지 몰라 블라디는 오른을 이길 수가 없다 물론 시간 더 가면 지긴 하는데 지금 타이밍은 이길만 해요 내꺼 내꺼 야 이 아 죄송합니다 어 나도 아 아 여러분 저도 모르게 심한 말이 나왔는데 이거 내꺼 아 우리 조금만 더 할까 한 번 한 번 한 타 한 번 협상 협상 아직 쏘지 마세요 저 4킬 했거든요 다음 판 4킬로 만족 못해요 다음 판 오케이 콜 지면 0원이요? 지면 원래 0원이요 혹시 데스당 만원이에요? 그럼 못하지 그럼 못하지 그럼 8만원을 끝내 그럼 8만원을 끝내 협상 좀 하실 줄 아는데 8킬 깔끔하게 해서 리 야공 세루에게 후원한 20만원 되찾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와 그냥 8만원 받지 이런 도전 정신 없는 생각 여기서 개리 형이 8만원 안 받고 그냥 여기서 다음 판 돌려서 킹텀하고 진을 상상하셨죠 어쩐지 킹텀이 이긴다 했어 한 판 더 하는 거 복선이었구나 저런 아니란 생각 다 하고 있죠 하지만 그냥 플레이어와 스타 플레이어는 달라요 스타 플레이어 고춘이 큰 경기에 강하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뒤에 고춘이요? 역시 넌 최고야 고작 8만원 받고 스탑하는 건 선비들이나 하는 짓이고 넌 여기서 돈과 명예까지 얻는 거야 고춘이 최고였어 방금 한 판 굉장히 위험했어 바텀이 터지는 상황에서 탑은 꿋꿋이 살아남았고 한 타에서 캐리하는 너의 모습 굉장했어 축하한다 40분 뒤에 개리 형 왜 그랬어 이 바보야 잘못된 미래를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본 미래에서는 저는 이 수은 장리시디를 뜯고 저는 춤을 추는 꿈을 꾸었어요 저 40분 뒤에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따 보자고 이따 어 이따 봐 레츠 고 추닝 레츠 고 추닝 제이스 보다 오른의 밥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짱도박사 우리 문도 오른 탱 라인 개쩔어 이거 베인 아니면 정리 못해 오니? 일단 탑은 제이스 대 오른 아 딜이 벌레라고요? 근데 상대 딱히 탱커가 없어서 피즈 같은 애들이 문도 잘 못 잡거든 제이스 나 이거 내 거 저게 게임 좀 할 줄 아는 애다 게임 할 줄 아는 애다 이거 게임 할 줄 안다 이거 저거 제이스가 풀 빠져서 그래 오면 죽는 거거든 오면 꽁킬이야 오면 문도가 초반에 개 약한데 피즈가 또 근접이라서 실습 먹기도 편하고 미션 거시면 당황했다고요? 좀 아세요 10킬은 안 할게요 딱 20만원 맞춰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 적당히 할게요 카이사 힘내? 잘못 치신 것 같은데 미포 힘내 아니에요? 왜 상대팀을 응원하셨지? 잘못 친 거겠죠 당연히? 야 킹양보 너 진짜 게임 존나 잘 게임 잘해 리즈 그렇지 이거야 제이스 이렇게 말리면 돼 이제 제이스 망했어 오또까지 여러분들? 바텀 터지고 지는 상사? 아이 어림없죠 제발 아 잠깐 잠깐만 킹텀 제발 버텨 버텨 제발 이것만 이것 버텨 바텀 터지고 지는 상사? 아이 어림없죠 문도 아 문도 세 문도 세 문도 세 문도 문문문루 문도 지금 개 세 문도 개 무시하면 안 돼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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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대팀 문도 못 잡는 조합이야 카이산 내가 마크 내고 피즈 제이스 잘 못 잡아 문도 이거 괜찮다 봅니다 제이스가 초반에 망하면 저 챔프가 딜도 안 되고 탱도 안 되고 CC기도 없어서 초반에 망하면 거의 그거예요 아 잠깐만요 문도야 문도야 그것 버틸 수 있겠니? 문도야? 문도야 문도야 좋죠 완벽한 운영 오케이 도키요 좋죠 탑은 어영부영 지금 여기서 어? 으아아아앜 아씨 근데 안 깨는게 좋아 안 깨는게 이득 아 아 아 이거 때렸으면 25,000원인데 아니 저거 잡으면 25,000원인데 뭐니? 내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아 바텀이 너무 골골 대는데? 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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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 빼 빼 빼 빼 dio 좀만 더 킬하면 돼 할 수 있어 킬 더 할 수 있어 침찾기 곱추니 오니? 다른 쪽 문도 아 나 끌렸어 아 끌렸어 와 문도 문도 킬 따라 킬 좀 먹게 해주세요 저 배고파요 저 킬 좀 먹게 해주세요 저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킬 좀 먹게 해주세요 플래시 병따 플래시 병 서래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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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플레이어와 스타플레이언 달라요 스타플레이어 고춘이 큰 경기에 강하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벌써 일어난 젠장 전복 지금 일어난 월요일 왜 무시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물려가지만 다음은 어린데 없다 당신의 잔고 20만원 반드시 뜯어내고 말거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